이제 성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비병 다 절로 보내 이동! 이제 뭐 참모파고 막 이러면 되겠네 바바바밤바라밤바라 잠깐만 이거를 여기라 일회하지 말고 성탑을 세야겠다 좀 애매하긴 한데 아이 몰라 이거 추가 수정하자 그냥 테레가 여기에 성탑을 세울 만큼 애가 그렇지 빡! 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유면 되잖아 좋아 완벽해 저건 뭐하고 있어요 적은 불러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드는 약간 샌드박스 같은거라갖고 적을 원할때 부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좋겠나 아 잠깐만 이 타워는 따로 지워야되네 이거는 뭐지? 오케이 화염탄 준비 끝 이것이 바로 뭐냐 자본주의의 위험이다 보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날려버릴테니까 전투덕기 패치컷 아 좋아요 완벽합니다 확대가 여기 해장은 어떻게 타고나 아 해장은 안파봐 알았는데 깜고 이거는 그냥 그 광벽이고 이건 모르겠다 뭐지 이거 여기서 기름이 아 이거는 불화살 쏘는거고 이거라도 하나씩 따라놔야겠다 일단은 성모는 잘 작동하고 아까 부샀던 나무꾼 기지나 하나 다시 세워갖고 어 뭐 그러면 될거같아요 아 지금 달고있는게 뭐냐고 통나무 중세시대의 전쟁의 심장이 통나무다 맞으면 삐까뻔적하고 갑니다 나무꾼 진지를 지어 어 일단은 이쯤에 해갖고 나무꾼 기지를 지어갖고 관리를 하면 되겠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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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서비 됐어 이동 어 좋아 여기에 차모를 파야되는데 어떻게 파지 분명히 차모를 파는게 될텐데 차모가 분명히 있단말리야 아인가 없어졌나 없어지진 않았을건데 아 맞다 우리 병영도 없지 지금 병영을 다시 지어야되네 자 병영 따위 다시 짓고 자 병영 따위 다시 짓고 자 오케이 여기 이거를 나무를 캐야되긴 할거 같은데 어 여기를 훈련장으로 만들라카거든 저기를 훈련소로 하나 써볼까 싶기도 한데 일어나면 이쁘지가 않잖아 모양이야 뿐인가 훈련소로 쓰는건 쓰는건데 모양이야 뿐이 흔들어 오케이 여기는 이제 훈련소다 자 훈련소 만들었구요 어 통나무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이런식으로 굴러갑니다 야 던져 이런식으로 통나무에 불 붙여가 그냥 밑으로 떨자가 거기 있는 놈들 다 죽이는거에요 아 아 창이 없네 아 내가 아까 창을 다 부사버렸지 일단은 음식상태 지금 괜찮나 어 음식이 현재 남아 돌고 있구요 자 철갑옷하고 자 철갑옷하고 공방을 만들자 철갑옷 그 다음 거옵 그 다음 창 어 오바한거 다 만들겠습니다 어 창도 필요하고 활도 있어야 되고 떡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냥 장창 공방 빻다 됐어 그 다음 훈련장 이게 공격훈련장이었던가 뭐지 이게 아 길드구나 길드네 길드 공방 길드 공방 길드 공방 길드 그녀의 물가 많아 우리의 갑옷은 살 곳이 없다 살 곳을 열려라 살 곳을 열려라 살 곳이 없다 살 곳을 열려라 나와라 영주! 말도 있는걸로 아는데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말이었나? 말도 있는걸로 내 기억을 하거든 아 이게 말이네 기마대 가라 영주! 여기를 성체니까 경비가 필요하다 가라 경비 이 옷이 바로 병형이다 개기명은 그냥 대지는군요 배가 훌륭하구만 배가 훌륭하구만 좋아 군대도 있고 있을만한거 다했네 민내들 코스톱 이는 우리에게 이는 우리에게 영웅과 그룹 기사단이야 아 야들밖에 말 못한다 맞다 전마들밖에 말을 못하 기사단 기사단이야 기사한명당 10명의 부활을 줘야겠다 기사한명당 10명 이정도는 돼야 전쟁치겠지 생산건물 125개를 다 만들었다고? 헐 기사단이야 적을 죽여라 건물 125개를 다 만들었다고 더이상 건물을 못세운대 헐 미쳤구만 건물제한이라니 건물제한같은거 있으면 안되지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헉 거대하구만 병사는 더 뽑을 수 있네 민병대 우리 쓸모없는 민병대를 보아라 센티멘트 이즈이 워옹 기사한명당 어... 창병을... 병사를 복합적으로 담으면 되겠지 weapons needed, 사연? weapons needed, 사연? just say the word 전부 직결하라 at the gallop ride on! spur horses ready, sir column formation, men! moving out where's the fight? where's the fight? where's the fight? lift those bows, you dogs! crossbows, forward! yes, sir your mark, sire? yes, sir look sharp, lads 어, 좋아, 훌륭해 해경대는 기사단이 되었다 기사단이요 자, 적들을... 이게 뭐지?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적을 불렀습니다 야야야야야 이거는, 야야야 늑대잖아 직이요 늑대라고 쟤 미친 야, 이거는 적이 아니라 늑대잖아, 늑대 성안으로 대피하고 성문 올려 대피했나? 올려라 좋아, 밖에 있는 시민은 안타깍치면 어쩔 수가 없구만 아, 더 부를 수 있구나 또 적이 왔대 뭐 이거 아, 요번에는 이제 좀 정상적인 아들 얘들은 뭐야 뭐가 오는거야 아, 농민병이야 헐 반군이네, 반군 야, 반군 때려잡으러 가자 반군을 때려잡으러 가자 가자 어디갔어? 안녕, 반군 어, 여자 농민도 있네 반란군 반란군 에게 어? 공포를 보여줘야겠구만 야, 도움이 온다 가자 우리의 부대가 오고 있다 우와, 정말 빠르다 아까 곰 돌아다니는데 곰은 잡았나? 곰은 잡았겠지? 곰은 잡았겠지? 왓츠 더 플랜 왓츠 러 플랜 이건 뭐야, 발사 프리페링 파이어! 집단이구나 좋아좋아좋아 됐어 완벽해 없네 야 적구 없구만 어디서 발라놓는다 아이가 두둑이 맞을라고 어디서 발라놓는다 아이가 두둑이 맞을라고 일로와 죽으냐 가자 종류별로 다 있네 병사가 종류별로 공수로 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공수로 그냥 성벽 위에 있어야지 핀팩트 제가 반전을 지켜주는다 salvage에 있는 장면 이어가 우리 역사는 fundraiser 우린 사라짐이 왜서 이 시 곰이이 시 뭐냐 사람파리는데 내려와가 난리부르지 거리에서 우리의 보직은 ś 그 계승은 동시에 저 내 공수를 쌓아 솔직히 기사다만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가자 기사다니요 적을 죽여라 자자 우리도 농민병을 좀 더 뽑을까 가자 농민병이요 야 농민병 쫓아 역시 물량으로 믿고서는 농민병이다 자 병사 보충 가자 야 기사면 핵 발라 어 물량댁 야씨 무슨 뭐냐 농민이 무슨 데스사이더를 들고있냐 야 이걸로 한대 맞으면 갈거같은데 확실하다 저걸로 한대 맞으면 간다 가쟈 야 근데 영주가 말 말을 못한다는거 자체가 미친거 아니야 이건 좀 말이 안된다 영주가 말을 못하 나이트의가 이 기사만 말을 탈수있고 영주는 말을 못하잖아 뭐야 이게 가자 뭔가 이건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오케이 또다시 물량병력이 중요적이었다 뛰어나와 다 모으면 한 백명 되겠는데 한 백명 안되겠나 아 영주로 싸우지 말라고 영주가 죽으면 게임이 끝난다 하더라고 빨리 전만부터 때려잡으래 뭔 차이지 빨리 저 반란 농민들을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물량 봐 어테이션 야 그래도 야 물량 좀 모으니까 숫자가 좀 되네 뭐 그래봐야 쇼금톨타워에 한 부대도 안되지만 뭐 그래봐야 쇼금톨타워에 한 부대도 안되지만 또 부대가 오고 있어 야 좀 빨리 좀 만들어봐 야 너희들도 나와 야 성수비하는거 너희들 나와 야 성수비하는거 너희들 나와 야 성수비하는거 너희들 나와 서라 어 식량은 뭐 남아 돌고 문제없을거 같구요 오케이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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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탑 위로 올라가 나머지 가자 바꾸리동해 야 농민명만 다 모아도 한 백명은 되겠다 빨리 뛰나가 기사단만 운영을 못해요 미안한데 마리의 이거 한개당 네개이거든 우리 건물수가 최대 125개 밖에 못지요 한마디로 여덟명을 제외한 기사단은 더이상 못 만든다는게 형식적인 예입니다 뭔소리냐 개소리 말라는거지 더이상 양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오케이 직결 끝 직결 이야 물량바 매우 훌륭하구만 자 그럼 싸우러 갑시다 패스암 한번 즐기러 가봅시다 이동 좋아 전쟁이다 건물제한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는 파일을 내가 안들여봐갖고 근데 할라면 풀순 있겠지 이야아 훅잡아 끝내준다 근데 영주가 잘것없어보인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수도다 한 번당 20부대 어 20명 라인업 라인업 야씨 거의 이거는 민병대인데 민병대 가라 민병대 저걸 죽여라 적도 민병대 우리도 절반이상이 민병대 야 왕 혼자 걸어가는게 훨씬 더 빠르지않을까 약간 차이나네 약간 부대 정렬것 야 이거 그냥 패스암하러 오는거 같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거는 그냥 패스암하러 오는거 같애 아무리 봐도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 어느천년에 나올라나 야 그래도 기사 한명씩은 꾸준하게 만들고있네 어 말이 없는 기사지만 어 그래도 꾸준하게 어 기사를 만들고있습니다 우윯 교주 국민척탄명 소둘러라 계속 만든거다 우리 국민들을 계속 쓰는겁니다 범환자루가 없어서 이 부대를 못만들지만 어 그래도 숫자가 제법 되네요 열 명씩은.. 다왔나? 아 여 오고있지 가자 야 그래도 민병이라도 뭐냐 숫자는 제법 되네 아 그래도 지금 우리 영지의 병사가 100명이 넘었어 어 쇼구톨츠라처럼 500명씩 만들라카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겠는데 크아 멋지네 자 집결했나? 야 전부 직결해서 빨리 본대에 합류해라 어 본대 어 그래도 야 정규병이 몇 명씩은 정상적인 아들이 있다고 어 몇 명씩은 말이야 재집결! 어 군대 유지비는 없어요 왜냐면은 생산비용이 다 우리가 내기 때문에 갑옷부터 무기까지 우리가 다 지급하기 때문에 유자비는 없습니다 어 훌륭하다 보입니까 얼마나 훌륭해보여 야 덤벼 반란 농민들 나를 따르라 아 아 그래도 한 백명 크아 멋있다 멋지 않나? 상당히 멋있네 아니면은 검사만 키울까? 말이 없어도 기사만 키울까? 말이 없고 기사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없는 기사만 키우자 좀 미친 것 같지만 말 없는 기사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 뽑는데 검 뽑는거 다섯개 그 다음 감옥 뽑는데 다섯개 이거만 딱 만들어서 기사만 만들거지 기사만 만들어냅시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창에 투자해 궁수 따윈 키우지 않는다 일반창 됐어 그럼 125개 다 만들어졌고 미친질 생산하면은 기사만 나오는거야 가자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라 이거더라 아어어어 이제 곧 야들은 다 그 뭐냐 갑옷 입고 싸우겠구만 병사 해체해가 재정비 한번 해볼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야들하고 싸우고 병사 재정비해갖고 야들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야 혼자 영주 혼자서 한번 썰어볼까 야 들어와 야 발랑군 들어와 인마 덤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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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덤벼라 오 창 던지네 야 핵 쩌는데 인마는 창 던지네 야 썰렸어 야 창 던지다 핵굴 끝 야 끝났어 야 철수 집에 가자 야 농민바 야 농민바 야 농민바 엄청 많네 일단은 기사 기사하고 창병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 창병이 투축무기를 쓰니까 기사하고 창만 있으면 된다 야 야 빨리 만들어라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빠밤빰 아 맞다 저장 야 씨 오우 뭔가 망한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든다 겨우기로 농민병이 필요하다 좋았어 완벽하구만 왜냐면은 저 미친 놈들이 식량을 다 처먹어버렸어요 아악 어 비하 감사합니다.